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앰프워스가 오늘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. S&P는 한국의 강하고 빠른 성장을 예상하며 1인당 GDP가 오는 2025년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다만 앞으로 고령화의 대응에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봤습니다. 또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